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의 지난달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연준은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내렸는데요. 이달 말에 또 한 번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열리는데요. 부분적으로 합의하는 스몰 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이정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지난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를 한 배경이 뭐였나요? 금리 인하 배경은 사실은 미국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리고 국제 환경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저하가 되면서 환경이 좋지 않다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7명 정도가 0.25%를 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0.5%까지 내려야 된다는 블라드 총재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2명은 반대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찬성이 많고 반대가 조금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추가 인하에 대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고요. 그런데 그 말에 경제 상황을 조금 봐가면서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미중 무역 갈등이 스몰 딜, 빅 딜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아주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나빠지다가 또 좋아지지 않을까 약간 어느 정도 저점을 찍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도 있으면서 어떻게 갈지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게 반영됐다고 보고요. 이쪽 의사로그에서 보는 지표로는 투자, 물가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안 좋았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 좋았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예상보다 예측치보다 낮고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상 어떻게 보면 금리를 낮추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오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FMC회에서 양호 통화정책 상방을 놓고 또 의원들 간의 의견이 엿갈렸는데요. 지금도 금리나 동결 전망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파 혹은 비둘기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특히 지금 상황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자면 미국 연준이 살피는 두 가지 큰 지표에서 충돌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연준이 살피는 두 가지 큰 지표는 일단 가장 큰 지표는 물가고요. 물가의 목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가장 크고 그다음 지표는 실업률 지표인데 물가 지표는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통화 정책을 더 펴서 물가를 올려야 된다. 통화를 완화해서 어떻게 보면 시중에 돈을 풀고 그에 따라 물가를 올리고 수요 창출까지 이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8월 지표를 보면 3.5%로 거의 유례 없이 낮은 수준이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충돌이 있고 충돌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더 있어야 된다. 실업률도 높고 물가도 낮다 이러면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시키고 나중에 0% 금리까지 가면 적극적으로 양적 완화까지 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와야 되는데 1부에서는 실업률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수준으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율 혹은 이런 물가만 봐서 너무 적극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이 미국 경제의 성장에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어떻게 보면 매파적인 논의가 있어서 조금 갈등 상태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은 반대했고 나머지 8명은 찬성한 편인데 결국 아직도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에 금리를 또 낮출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최근 연설에서 그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 의중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게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과 관련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진짜 빅딜이 된다 그러면 사실 금리를 더 낮추겠다라는 의견이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적절할 수도 있고요. 빅딜이라는 것은 결국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그에 따라 굉장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보자면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의견이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의사록에서 지적한 것처럼 경제 전반에 세계적인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크고 이것이 미국의 흔히 말하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사태를 관망을 하면서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하겠다라는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빅딜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팽배하고요. 특히 투자 지표라든지 흔히 말하는 생산 관리 지표들을 측면에서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 한 번 더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 80% 정도 예측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대차 제재표 확대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차 제재표 확대 방안, 이게 어떤 조치입니까? 사실은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돈을 찍어내는 기관인데 흔히 말해서 밑도 끝도 없이, 말이 좀 그렇지만 아무 자산 없이 돈을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 역시 정부 채권, 일반적으로 정부 채권을 받아서 그걸 어떻게 보면 담보를 삼아서 통화를 발행하는 것인데 대차 제재표 정책이란 것은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서 그걸 담보 삼아서 다시 통화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채권하고 통화를 바꿔줘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라는 논의입니다.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이냐. 결국은 최근에 IP라는 흔히 말하는 유동성 상품이 있는데 유동성 상품에서 갑작스럽게 금리가 올라가는 흔히 말해서 오버슈팅한다고 그러는데 오버슈팅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거 부족한 거를 막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차 대조표 정책을 써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실 이러한 배경에는 그 당시에 세금 수요라든지 재정 정책을 위한 세금 수요라든지 혹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단기적인 수요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 정책으로 통화를 풀어서 시중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의 향방의 변수로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협상 상황, 또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도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조업 PMI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일반적으로 PMI 지수가 50%. PMI 지수라는 건 생산자 구매 지수인데요. 생산자 구매 지수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에 있는 생산자들이 기업이 생산하는 것인데 얼마나 재고 같은 거 혹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제를 사느냐 이런 것에 대한 구매를 표시한 지수고요. 지금 그림에서 나오다시피 52%대에서 지금 47, 그러니까 50이 딱 중간입니다. 50이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런데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호황이다. 그리고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안 좋다. 경기를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49.1에서 47.8 그리고 계속 하향하는, 또 볼 건 추세인데 결국 계속 하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기를 관측하는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생산이 위축될 것이 아니냐. 결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것은 결국 제조업에서 얼마나 물건을 사들이냐, 중간제에 사들이냐 지수인데 이만큼 안 사들인다는 얘기는 미래 생산을 줄이겠다라는 신호로 표시할 수가 있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앞서서 오는 16일에 한국은행 금통위도 예정돼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금통위에서 과연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좀 내릴까요? 이것도 역시 조금 두고 봐야 될 상황이긴 한데요. 미국이 금리가 낮춰질 것이냐,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존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조금 사실 미중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금통위 전에 미중 협상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될 텐데 여기서 아마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되고 빅딜 같은 게 만약 이루어진다면 사실 금통위에서 금리를 적극적으로 낮출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 중국이 무역 갈등이 해결이 된다면 결국은 수출 측면에서 크게 혜택을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낮추는 것보다는 나중에 정책 변수를 남겨둬서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딜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미국도 금리 2에 따라서 미국도 금리를 낮추겠다는 의견이 반영되면 한국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투자를 더 확보하는 방향 경기가 보다 덜, 경제 성장률 저하가 덜 되게끔 하는 올해 특히 경제 성장률이 안 좋다, 2% 아래로까지 간다라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양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풀려야 확실히 알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화 정책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는 이 미중 협상 이제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이 열리는데요. 일단 스몰질도 쉽지 않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양국 다, 제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양국 다 각자의 문제들이 있고요. 특히 트럼프 정권에서는 중국의 인권 문제나 혹은 다른 문제들까지 거들면서 어떻게 보자면 중국 강하게 푸시하고 있고 트럼프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자면 탄핵 정국이라고 하죠. 하원에서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탄핵 절차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난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자체는 이러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빅딜이고요. 스몰 딜을 해봤자 어떻게 보자면 중국에 너무 많이 양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빅딜과 스몰 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적 재산권 문제인데 사실 중국의 경제 성장의 중요한 부분 혹은 미래의 굴기라고 하죠. 굴기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IT고요. IT 산업을 육성하는데 어떻게 보자면 혜택을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지적 재산권, 미국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어떤 협상을 잘해서 중국 기업, IT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을 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상황상 미국은 빅딜을 원하고 어떻게 보자면 트럼프 정권이 있는 처한 상황 그다음에 중국은 스몰 딜 흔히 말해서 13일 이후에는 관세가 올라가게 되는데 관세를 철회하는 정도, 최소한 철회하는 정도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서로 이해관계가 잘 맞지 않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자면 협상이 잘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 인권 문제가 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미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인권 문제를 이유로 신장공화국과 중국 기업 28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거든요. 이게 협상에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사실 위구르에 관한 뉴스들이 저는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위구르의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다. 이런 것은 사실 중국의 인권 문제 사실 중국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가 인권 문제 그런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 문제고 만약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 문제가 크게 나온다면 그쪽 지방들, 여러 위구르 지방이라든지 다른 지방에서 흔히 말하는 중국 전체 정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홍콩 사태처럼 우리는 중국의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추후의 경제 성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권에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은 빅딜로 유도하게끔 우리가 스몰 딜은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큰 거를 해서 우리 트럼프 정권도 어떻게 보면 이 난국을 탈피하고 그다음에 해소해 나가겠다 지금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해 나가겠다라는 의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